아까 했던거랑 비슷한건데 처음에는 초기값을 준거고 어쨌든 X1 스위치를 누르면 이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겠지? 퍼분을 2개를 돌렸어 그래서 안에 퍼 D0가 1이고 그 다음 퍼는 어떻게? D1이 1부터 9까지 돌아갔지 D0하고 D1하고 곱했어 그걸 D100번부터 집어든거야 근데 우리가 16비트 곱하기 16비트는 32비트가 저장이 되지 그래서 어드레스가 2개씩 증가해야 되지? 그래서 인크리즈를 2개를 쓴거야 G0을 2개를 쓴거야 이게 무슨 프로그램일까? 그냥 20씩 증가했던거 아니야? 아이씨 곱했잖아, 뭘까? 아, 좁은 부분? 아니,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내가 왜 짰을까? 아! 알아요 구구단이야 그래, 구구단이야 실제 이걸 짜서 돌리면 D100번부터 집어넣었잖아 네 여기 지금 1,2,3,4,5,6,7,8,9 들어간거 보이지? 네, 보여요 2,4,6,8 또 들어간거 보이지? 네, 그러니까 근데 어차피 D, 이게 곱한 32비트로 들어가면 여기 하나란 말이야 예 그래서 D120번, 120번 메모리 하면은 여기 지금 2단 들어가고 있고 보이지? 여기도 이제 3단 들어가고 있지? 예 140번 어? D140번 예 계산일이 다 된다고 아 요거 4단 들어가지? 예 그 다음에 D160번으로 넘으면 되겠네 여기 5단 들어가지? 예 D180번 여기 6단 들어가지? 다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예 200번에 집단 D200 7단 들어가지? 예 D220 8단 아, 여기 이제 8단 들어가지? 예 D200 Tech 조금만 조금 certaines 그래도 40백京 네 기 спорт 음, 이거 지금 hire 250 275으로 되겠다 그럼 이제 9단 들어가지? 네 이렇게 해서 이제 9단 값을 집어넣을 수도 있다 이거야 지금 이럴던 근데 이거 레더로 잘라 해봐 더 짜증나지? 이거aben영 네 더 짜증나 수도 있지 근데 더 짜증날 수도 있지 텍스트가 이런 게 훨씬 낫다고 귀여워